오늘은 영인에서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낮이라서 좀 조용하네요 아 돈 안 가져왔는데 돈 안 가져왔어 돈? 돈 없으면 뭐 사지 아빠 좀 빌려줘라 돈 없어 놔둬 돈 없어 돈 있잖아 삐끄미야 놔둬 뒤쪽으로 와 후회 undos 수현이가 먹을래? 여기 구경이구요 오빠가 저거 사면 안돼 뭐야 옛날 과자야 이거? 꽁튀기인가? 아빠 적어만한데? 뭐 얼만데? 원래 안 적혀있어 확인한다고만 써있어 한번 둘러보자 여기저기 어 이거 뭐야? 어 이거 뭐지? 곱창 야시장 곱창 야시장 맛있겠다 곱창 사갈까? 곱창 사갈까? 곱창 사갈까? 또다 깡쟁이네 어 맛있겠다 곱창 사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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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라 크면서 한 터뜨릴게 우와 잘 느꼈다 뭐야 이게 뭐야 꽃이야? 하나만 더 노래 열 마리 오잖아? 뭐야 쟤께 꽁 튀긴 건가? 뭔지 이게? 오오 우리 지오 동태회 아빠도 동태회사 하나 고르는 거래 해보고 있어 민지 인형 갖다줄까? 아 이거 공 던져가지고 아는 거 아빠 잘하는 거 아 이거 공 던져가지고 아는 거 무서워 이거 저분 이거 했다가 노래 잘하는 거 기억 안 나? 이거 아니야 나 마주 보고 안좋아하기까지 무슨 떡을 혼자 오는 거 같아 여기 보다 시우에 파는 게 많을 거 같아 맛있어 맛있어 가오 납치 바베큐 안 했으면 좋겠어 오 바베큐 대박이다 지환이 가볼까? 네 이쪽 토요라 나오자 오 맛있겠다 제대로인데? 맛있겠다 맛있겠어 저 맛을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아 둘러보고 맛있는 거 골라야 될 것 같아 낮이라서 좀 조용하다 저녁에 다시 와야겠다 낮에는 조용하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둘러봤으니까 고르자 뭐 사왔지 맛있겠다 다 사는 없잖아 골라야지 일단 뭐 시원한 거 하나 먹을까? 좋아 시원한 거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좀 음료수 먹을래 인수? 아 저 에어바운스도 있니? 좋아 박민지 좋아하겠다 맛있어? 응 한입 먹어보자 이거 뭐예요? 콜라예요? 콜라 아 그럼 오렌지로 하나 드세요 아우 달다 가자 이제 민지 인형 하나 사줄까? 민지 인형 많잖아 있는 것도 감당합니다 셀프한 아이스크림이다 대박 아우 시원해 머리가 찡하네 셀프한 아이스크림 먹고도 있다 뭐 살 거야? 뭐 살 거야? 곱창 살까? 응? 곱창 고객님 곱창 소장을 사가면 되니까 곱창 살까? 맛있겠다 맛있겠다 순대 곱창 볶음 소짜리 소짜리요 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스티 밝은 패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짠! 당면집꽉 귀엽네 8,000원이면 싸다 이건 천원 요즘 곱창볶음 포짜 엄마가 가서 나나 먹자 갑시다 저녁에 와서 한번 더 찍어야겠다 제대로든 야시장을 찍어야지 두 배가서 8,000원 줄게 야시장 마음에 들어 뭐가 좋은데 예쁜게 많았다 예쁜거 말았다고? 8,000원 줘야돼 8,000원 다 받을거야 저녁에 한번 더 가서 찍어야겠다 낮에는 좀 조용하네 오메